아 안녕하십니까 대한복지입니다. 우리 12월 25일 새벽 지금 3시 입니다. 여기는 위례 이마트 트레더스 입니다. 우리가 위례 이마트 트레더스 입점으로 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벤치 하나에 가지고 의자 2개 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25일부터 3주간 합니다. 멀리서 못 오시는 분은 위례 이마트 트레더스 오셔서 직접 보고 세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30분 행사하고 있거든요. 와서 직접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사실은 가슴 좋은 나무 네인트리 하고 나무 이야기 아기자기 준비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못 오시는 분은 직접 와서 보고 사용이 좋습니다. 위례 이마트 트레더스 입니다. 제품이 아기자기하게 많이 좋았습니다. 대한복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을 함께 하는 순단 우정이 꽃피는 순간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 누군가를 위한 순간 대학목재 우드슬랩이 함께합니다